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필라입니다 이팅 사운드하면 항상 조금씩 먹다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제대로 된 먹방 해보려고 한번 합니다 저는 마라탕이구요 이거는 매실차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하는 버릇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당경채랑 고기 오뎅도 있다가 그 다음에 두부 나는 포즈를 좋아하는데 포즈가 안보이네 오브소 어디일까봐 고기 맵기는 1단계로 했어요 맵질이라서 예전에 한창 마라탕 먹을때는 3단계로도 먹었는데 꼬resse sparks 맞췄겄면 안되더라구요 화이트 투피 ivers 다시 저 도대체 전 근데 이거를 다 먹을 자신은 없고 또 이게 2만 얼마인가 하는 가격이라서 양이 많아요 먹을 만큼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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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막 먹을 때 엄청 빨리 정신을 깨먹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영상 찍어놓고 먹으면 엄청 천천히 먹게 돼서 좋더라구요 일석이조 팽이버섯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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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빨갔던 국물 먹는 건 아니랬는데 저는 항상 국물에 밥 말아먹어요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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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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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멸치와 마늘에 넣어서 자삭해요 탱탱한 계란의 어머니 참기름이 생각해 damals 먹어요 소스가 없어졌어요 버섯 소리도 좋은 것 같으니까 엄청 크게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랑 보밭살 맛살 부주가 없네요 저는 부주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쉽다 떡 숙주 떡 소리가 너무 커요 맛살은 너무 흐물흐물해서 다 녹아요 입안에서 점점 더 맛있게 먹으세요 이번에는 반을 싫어해서 반을 스킵 할께요 어묵이랑 문모자? 문모자가 있네요. 아까 떡 소리가 진짜 커서 놀랬어요. 문모자도 엄청 클 것 같은데? 문모자 두 개. 또 어떤 미질 재료들이 있을까? 당면인 것 같은데? 다음번에 시도하겠습니다. 이거 뭐야? 만두는 거. 정말 미질 재료들이 많네요. 문모자 두 개부터. 오뎅. 오뎅. 만두. 오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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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시볼. 삼겹 creatively. 오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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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당면 달걀 초콜릿 뼈는 너무 잘 어울려요 먹기 좋은데, 그리고 제가 먹기 좋지 못하고 먹기 좋지 않더라구요! 제가 먹을때까지 먹으려고 사실은 먹기 좋은 먹기 그무무무뼈에서 안 잘라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커서 멀리서 먹어야겠다 제가 비위가 약해서 원래 먹방도 안 봤어요 근데 최근에 눈떠는데 진짜 깔끔하게 맛있게 드신 분들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저처럼 비위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숙주 숙주를 먹으러 가면 이 마라탕이 알싸한 맛이 없나요 그래서 뭔가 2% 부족한 느낌이었거든요 최근에 오카를 먹으러 갔을 때 근데 마라탕을 딱 먹으니까 이거지 만두 맛있죠 예전에 안창 마라탕 좋아할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먹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 정도는 아니고 몸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만 먹어요 아니 옆집에서 공사를 하나봐요 미치겠네 완벽한 주먹밥 고춧가루 덜isu 너무 맛있어요 덜ози 매운 솔직히 더 먹을 수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공사를 해서 더이상 찍을 수가 없게 됐어요 아쉽네요 제 첫번째 먹방 도전이었는데 다음에 또 소리좋은 음식을 먹게된다면 또 찍으러 오겠습니다 더 먹을 수 있는데 안녕